황윤성화 육호 여성사 디빙기 우영초로 에디세 한쪽을 이렇게 빼면 끝나면 웃는 것도 섹시한 남자의 긴면 상해라 이건가...?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빨리 에이티니 빨리 에이티니 나한테 피드백을 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베이베이 제가 베이베이 할 때 제가 다음 파트를 불러야 돼요 근데 산이가 그때 음이 탈이 나가지고 이게 낫다 대연을 해주세요 둘이서 5,6,7 무슨 노래 아 너무 힘내요 아 너무 힘내요 아 너무 힘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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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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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뉴런성이 적냐 이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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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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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콘 진짜 cedes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죠? 그럴 땐 저희 땡스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정춘한 것 같다. 뭔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해. 뭐 했을 때인지 말하지 말고. Q. 정춘한 것 같다. 나는 여성이 진짜 귀여워. 귀여워져? 애교를 부리는데 하나! 애교를 부리지. 귀엽더라. 여성이 또 늦게 와. 귀여워.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한 건데 얘가 좀 더 빨리 와. 인정하지. 같은 쓰임은 왜 틀린거로 놀랐어? 미쳐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해줄게 성화가 지금 약간 억울했어 성화가 뭔지 알아? 가면로 닦아 보라색 별 꽃이 초초 랜덤 뻔있어 폴 폴 에이티즈 세번 네일 뿡 뿡 뿡 뿡 에이티즈 세번 네일 뿡 체력수모가 대단하다 solo 취향에